지난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74% 하락해, 재작년 하락폭인 1.38%보다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해 한 해 동안 4.63% 하락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제주지역 등기 신청도 28만 4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2% 줄었습니다.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 평가 점수가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개 버스 회사의 평균 점수는 79.6점으로 재작년보다 1.4점 낮았고, 2020년 88.84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업체별로는 제주여객이 8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 운수가 71.7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제주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이윤을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90여 지방의회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청렴도를 평가해 제주도의회를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재작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전원 청렴교육 이수와 청렴송 제작 홍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 단계 올랐습니다. 제주로 이송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들이 오는 13일 탐방객에게 공개됩니다. 제주자연생태공원은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로 옮겨진 뒤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며 4마리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반달가슴곰 생태관 2층 옥상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반달가슴곰들은 곰 사육 종식 합의에 따라 지난달 15일 제주의 보호시설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레저보트가 뒤집어져 한 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용담동 어영공원 앞바다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진 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보트에 혼자 타고 있던 선장은 탈진 상태로 구조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무세척 공장에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무세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옆 숙소 19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직원의 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